아 아 아 자 요 지문은 조금 뭐라고 하죠 좀 재밌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 내용이 막 엄청 흥미로워서 재밌다고 한게 아니라 얘가 보면은 1,7년 11월에 2학년 학평으로 나온 애잖아요 이때 이 한계저감 비용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뭐 결국 보면은 똑같은 경제 그래프인데 똑같은 경제 그래프인데 이 이름을 다르게 해서 나온 거지 그렇게 해서 얘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도 막 털리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7년 11월에 2학년 학평으로 나왔는데 이 1,7년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1,8년에 3학년이 되잖아요 1,8년 수특에 그대로 또 나왔어 그래서 이 요 녀석은 제가 신기해서 그러니까 EBS에서 그런거에요 아 작년 11월 학평에 얘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걸로 완전 다 털렸구나 그럼 우리도 이걸 또 내야겠다 해가지고 낸거에요 창의력 없이 뭐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 기준으로는 창의력이 없는 겁니다 나온걸 또 쓴거니까요 근데 그런게 굉장히 많아요 특수한 애는 그래서 사실 요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은 요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1,8년 수특 융합 지문에 나온 요 한계 저감비용 지문에서도 질문이나 강의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막히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교재 맨 앞에서도 계속 복습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주제라는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서 그런거에요 특히 문학작품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하고 일단 뭐 얘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제가 다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다만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경제에서 이런 구간들 나누고 구간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래프 모습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봅시다 그리고 그 여기서 지금 지우는 1,8년 수특 지문에 나온 이 한계 저감비용 지문이 나온거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수특 무료배포 하거든요 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은 달라고 하세요 그 지문만 따로 줄테니깐 인쇄해서 풀어보면은 아 이거 완전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겁니다 일단 지문을 읽어볼까요 보면은 음 대학교 경제에서 배우는 기본이에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야 하지마 이게 있고 간접적으로 이거 하려면은 너네 이거는 해야 돼 이걸 하려면은 너네 이런 대가는 치러야 돼 이런 간접규제가 있어요 배출할 수 있어 대신에 돈 내 간접규제 같은 거예요 직접규제 야 너네 이 이상으로 절대 배출하지마 이게 직접규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규제는 이런 방식이고요 대신에 모든 공장 모든 회사 모든 업체의 정부가 직접적으로 걔네들을 조져야되니까 엄청 골치가 아프겠죠 회사가 한두개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등을 이용한 제도가 있는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려가면서 중요해 보이는 애들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1문단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뭐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겠네요 근데 애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얘네가 나오겠구나 하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부과금 제도인데 종량 수거료 배출 부과금 제품 부과금 뭐 어쨌든 간에 그 부과금 돈을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자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함으로 너네 이거 내려면 돈 이만큼 내야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수거료 요율이 뭐야 요금의 정도나 비율 그러니까 이만큼 내려면 원래는 원래는 1kg 배출하려면 100원만 내면 되는데 1kg 배출할 때 갑자기 1,000원 내 해가지고 10배를 올려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양식을 가지게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고지곳대로 착한 모범시민처럼 예 뭐 국가가 내라시니깐 내드려야죠 이러면서 1,000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길가에 가다가 그냥 이렇게 휙 그냥 던지고 아무것도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불법 투기가 성행하겠죠 돈이 아까우니까요 그게 여기까지 내용이고 한편 배출부가금이란 기업 등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해서 정부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똑같죠 얼마나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거죠 이 경우에 배출부가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적 유인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 이렇게 요걸 이만큼 버리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 보기 전에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에서 왜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배출 오염물질을 배출시켜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특정 금액을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그걸 거둬요 그러면 기업은 이 내야 되는 요금이 있지 내야 되는 요금보다 자기가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들이는 비용이 만약에 적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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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 적을 때 오염물질을 줄일 요인이 있죠 만약에 정부가 돈을 만원 내라고 했는데 기업이 그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10만원이 들어 그러면은 그냥 배출 부과금을 내고 버리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잰다는 거예요 고런 적정한 수준을 어떻게 재 재야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드린거죠 볼까요 배출 부과금으로 인해 이것 좀 확대를 해가지고 봐볼까요 있어봐 이건 좀 확대를 합시다 요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보면은 이제 좀 일로 가면 되나 일로 가면 되지 자 보면은 배출 부과금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드는 원리는 그림과 같대요 봅시다 제품 생산자의 경우를 가정할 경우 생산자의 경우를 가정한 경우에요 생산자의 경우를 가정한 경우 뭐 생산자 자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뭐냐면은 생산자가 현재 수준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한 단위 더 줄이는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게 뭐냐면은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제로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배출량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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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갈 때마다 이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요렇게 그리면 안되겠다 여기서 줄여갈 때 많을 때에서 적을대로 줄여갈 때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재는 거죠 그 한 단위 한 단위 줄일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래프로 그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려지는 애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경제 그래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여기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게 그거예요 배출량을 근데 사실 바꿔놓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배출량을 줄이면서 가격이 변화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른쪽 배출량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단위 줄일 때 더 드는 비용 일정 구간 줄일 때 늘어나는 비용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림에서 그림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 EP2래요 현재 오염물질 배출 상태가 요 상태래요 요 상태예요 그러면은 현재 저감비용은 요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네요 맞나요? 맞죠? EP2라면은 저감비용은 요거고 EP1이라면은 저감비용은 EP1이겠죠 그쵸? 그림에서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여간다는 거죠 배출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줄인 물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배출하지 않고 저감한 오염물질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한계저감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배출량을 더 줄이려고 할수록 새로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점점점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일로 갈수록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쵸? 그래서 같은 한 단위를 줄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줄이는 건 이만큼밖에 안 들지만은 만약에 이 점에서 한 단위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비용은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이 왜냐면은 더 많은 설비 더 고급 장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그래프 각 지점에서 한계저감비용을 그대로 따라갑시다 더한 것이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저감비용을 나타낸다 E0에서 EP2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E입니다 그 점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여기에서 한 단위를 줄일 때 나가는 비용을 곱하고 한 단위를 줄일 때 나가는 비용을 곱하고 이 선들이 지금 곱한 거잖아요 E 곱하기 E 곱하기 E 곱하기 E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하나 더 점점점점 이게 곱하기라고 하면 뭐하다 다시 합시다 다시 설명 여기에서 얘를 여기서 한 단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요거 여기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요 세로 여기서 필요한 비용이 요거 여기서 필요한 비용이 요거 이렇게 점점점점 비용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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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줄일수록 점점점점 더 늘어나면서 그래서 결국은 요 도형이 도형의 면적이 E0에서 E0에서 E2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이 된 거죠 그리고 E2에서 E1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비용은 뭐가 될까요 똑같이 하나하나 저감비용을 곱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곱한다 더한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C 플러스 D인 거죠 그런데 그런데 정부가 오염물질 한 단위를 배출할 때마다 T만큼의 배출 부가금을 징수한다면 생산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네요 한 단위 배출할 때마다 요 요것을 요만큼을 더 내려요 생산자가 EP2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 요거 지워봅시다 일단 지우지 말까 EP2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량 EP2에 부가금 T를 곱한 면적인 A, B, C, D A만큼 지금 봐봐요 EP2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T를 일단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출 부가금이 어떻게 돼요 EP2 곱하기 T하니깐 그냥 요 세각형이 되는 거죠 그쵸 가로 세로 곱하니까요 생산자가 이 T만큼 여기 있네요 오염물질을 배출을 한다면은 배출 부가금 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T 곱하기 T하니깐 요 사각형만큼이죠 요 사각형만큼 현재 여기까지 봤어요 원래 배출량이 EP2인 생산자가 이 T로 오염물질을 줄일 때 저감비용 아까 우리 요거 그렸죠 EP2에서 EP1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때 드는 저감비용이 C 플러스 D인데요 그런데 EP2일 때 정부가 만약에 돈을 이만큼 내라고 했을 때 배출 부가금인가요? 배출 부가금은 이 기업이 EP2에서 EP1으로 줄이는 C 플러스 D라는 비용보다 EP2를 그대로 유지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이 A 면적만큼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비용이 정부에 내야 되는 돈보다 덜 드니깐 이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서 요만큼을 이 A 구간만큼을 아낄 유인이 있겠죠 실제로 줄이지 않는다면 이 A 구간까지 비용으로 정부에 내야 되는데 이 A 구간을 안 내고 C랑 D만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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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EP2에서 EP1으로 일단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받게 돼서 EP2에서 EP1으로 갈 때 EP2에 부과금은 A랑 B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으니까 뺄게요 빼고 A C D가 되죠 그쵸? 그런데 볼게요 요거는 요거는 정부에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EP1으로 저감을 했을 때 비용은 C 플러스 D가 들죠 근데 얘는 기업이 자신에게 쓰는 돈인 겁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EP2일 때 부과금을 그냥 내겠다라고 한다면 정부한테 내는 거고요 EP1으로 저감한다면 그 비용은 그 기업이 스스로에게 쓴 거예요 스스로의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인 거죠 요게 살짝 다른 그런 거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일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생산자는 이 A만큼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스스로 배출량을 이 T의 수준으로 줄일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처럼 배출 부과금 제도는 정책 수단인 부과금과 규제 대상인 오염물질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을 추리는 효과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를 제품부과금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는 것만 안다면 마지막에 이 기업의 보고서에서 제품을 얼마만큼 만들었습니다 한다면 어 거기다가 이거 곱해가지고 이거 내 라고 말하면은 좀 더 편하겠죠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쵸 오염을 줄이는 효과 자체는 직접 눈으로 이렇게 24시간 지켜보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오염을 줄이는 비용은 정부 입장에서의 비용은 조금 덜 든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처리하면서 24시간 3교대 근무하면서 감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보조금 볼까요 한편 보조금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이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이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뜯는 게 아니라 잘하면은 주겠죠 니들 잘하면 준다 이거예요 이 중에 저감시설 보조금제는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정보가 보조해 주는 거고요 저감 보조금제는 요런 거는 뭐 그냥 사실 확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단어는 여기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감 보조금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중요한데 저감 보조금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부에서 니들 배출 이만큼 까지만 허용해 줄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더 낮게 여기에서 더 낮게 배출한 놈이 있으면은 이 차이의 일정 금액을 곱해가지고 커 너한테 용돈으로 줄게 그게 저감 보조금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저감 보조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합니다 그 사회에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고 하고 오염물질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비용을 오염의 한계 피해 비용이라고 한다 한계 피해 비용 곡성화 요 부분은 이제 좀 있다가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이제 이 뒷부분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읽진 않을 텐데 여기 이 문제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 보겠다고 한 예 있죠 한계 피해 곡선하고 한계 저감 비용 곡선 얘네 둘을 섞은 그래프가 문제에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수특에 그대로 이 시험을 본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보게 될 수특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저도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여전히 어려우니까 정리해주긴 했지만 역시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 살짝 끊었다가 문제로 갈게요